GT5 9월 2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주 로그인 보상 블랙, 화이트, 레드 색상의 가을 스웨터를 받으세요 이번주는 스페셜 패키지 판매가 달러 RP가 2배 그리고 창고 직원에게 요청 가능한 스페셜 패키지 보충속도가 2배 그리고 비서에게 요청 가능한 각종 수출 상품 판매가 달러 RP가 2배 대정 모델 베스푸치 자비 달러 RP가 2배 그리고 피자 배달앤무가 달러 RP가 2배예요 신규 커뮤니티 시리즈가 달러 RP가 3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베네펙터 SM722 오셀럽 파리아 알바닉 카발케이드 엑셀 이번주는 오피스가 30% 할인 그리고 스페셜 패키지 대형 창고가 30% 할인 페가시 피자보이가 30% 할인 그리고 무기 벤에서 빈티지 권총이 50% 할인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스페셜 패키지 30만 이상 판매를 완료하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휴건 강도작업의 아니스 S80RR 백토니 강도작업의 오베이 옴니스 갱 강도작업의 바피드 카라카라 4x4 이번주 카지노 경포비동수단은 D클라스 이펠러 SZ LS 자동차 모임 경포비동수단은 나가사키 아울러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5등 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 테스트 차량은 리너스 파라곤 R 호버프로드 엔터티 XF 코일 볼티 이 세 차량 모두 삭제 차량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토스포츠 리너스 스테포드 D클라스 튤립 페가시 임포너스 듀바치 JB700 듀바치 엑셈플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들 전부 다 삭제 차량 럭셔리 오토점은 D클라스 비계로 제텍스 컨버터블 달리벤토 볼로 STD가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미엄 레슨은 다운타운 지하 타임 트라이얼은 고르두산 감사합니다